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부자로 이끄는 성공 크리에이터 김진혁입니다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모 제약회사에서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둘이 소주를 기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직장에 다녀봐야지 퇴사를 하지 이렇게 합니다 회사를 관두겠다는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니까 또 군대의 졸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군대의 졸병으로 가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습관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운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 입사 때부터 알뜰한 살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5살 난 지희의 주식 계좌를 꿈통장이라 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벌써 임신할 때부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위해서 1년간 적금을 가입해서 500만 원으로 떼어놨죠 그리고 이 지희가 태어난 때부터 주식 계좌를 통해서 매달 10만 원씩 주식을 사줬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주식 리밸런스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꾸준한 시기에 사준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든 그리고 주식이 하락하든 관계없죠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면 주식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러나 주가가 하락되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한 결과 주가 지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00에 가깝습니다만 그것이 100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금을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판단을 해보니까 벌써 500만 원이 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 자기 사랑스러운 딸이 대학교 갈 정도가 되면 분명히 학자금 이상의 자금이 저절로 생길 거라는 그러한 위력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10만 원 하면 굉장히 하찮은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화점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보면 10만 원은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의 위력을 알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을 1년간 적금에 가입을 했다고 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아주 높은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 한 5%에 들어갔다고 보시죠 그럼 1년 동안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3만 7천 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15.4%의 생을 빼면 5천 원을 빼면 3만 2천 원이죠 10만 원을 1년 동안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 이자가 3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급 커피점에서 몇 사람이 먹게 되면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서 3만 2천 원은 소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직장 입사 때부터 알뜰 살림이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동메달이라고 하면 돈을 잘 활용한 것은 은메달 그리고 아끼는 것은 금메달인 것이죠 바로 저축은 우리가 안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생활을 돈독하게 해주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정리시 폰 뒤에 10만 원씩 10달째 넣었던 김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그 통장을 행복통장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통장에다 스티커를 붙인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있었는데 우량주 펀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1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벌써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당장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을 계속 모아놔서 나중에 여행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행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정말로 재테크를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도 역시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이름을 미래통장이라 이렇게 붙여서 자신이 30대 초반이니까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매일 불입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연금 저축을 한 것이죠